대한항공이 지난 6월부터 제주발 국내선 항공화물 운임을 인상했죠. 본격적인 월동 채소출하기를 앞두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로콜리 농사를 짓고 있는 현대진 씨. 신선도를 요구하는 채소다 보니 항공수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운임료가 올라 걱정이 큽니다. 물량이 많이 나갈수록 계속적으로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나갈수록. 항공 운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몇십 원 뛰는 것도 아니고 500원씩 뛰면 농민 항공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지. 대한항공이 지난 6월부터 제주발 항공화물 운임료를 킬로그램당 130원에서 180원으로 50원 인상하면서 항공수송에 의존하는 월동 채소 재배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국내선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3곳. 항공화물로 나가는 농산물의 73%를 대한항공이 운송하다 보니 연간 추가 물류비로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4년간 운임을 동결해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인상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겨울철 채소는 절대적으로 항공화물에 의존하고 있어 농민들의 부담뿐 아니라 소비자 가격 인상도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제주산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에 밀려 1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상 물류비 지원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 편성에서 제외된 가운데 항공 물류비까지 인상되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